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벨 허브는 346번째 에이븐 입니다. 에이븐은 뭐 자색 꽃이 인상적인데요. 종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명부터 말씀드리죠. 금 리바하고 버지니아 룸 이렇게 있고 첫번째 것은 물 에이븐으로 번역을 할 수 있구요. 왜냐하면 물가에서 살거든요. 두번째 것은 저지에 삽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첫번째 것은 전세계에서 자생을 하고 두번째 것은 물론 첫번째 것은 북방부입니다. 남방구에는 없어요. 두번째 것은 버지니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동부에서 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죠. 야경부는 플랜트 전체인데 뿌리하고 플랜트하고 물론 뿌리도 플랜트에 다 들어갑니다만 그 뿌리하고 뿌리를 제외한 플랜트하고 우리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통명을 보면 아반스 루트, 쿠어홀,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뭐 그렇진 않구요. 조금 광범하게 활용을 하긴 합니다만 초콜릿 루트, 뿌리가 초콜릿색인가 보죠. 인디안 초콜릿, 퍼플, 아벤스, 트로트 루트, 인후염 같은데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러프, 아벤스, 러프, 아벤스가 바로 그 저지에서 성소식을 하는 그런 두번째 종이죠. 한글로는 물에이븐하고 크림에이븐, 첫번째거하고 두번째거 그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구요. 다형식 식물입니다. 줄기는 2피트, 그러니까 1피트에서 3피트 정도로 성장을 하고요. 잎은 3갈래로 갈라지고 꽃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4개나의 자줏빛으로 개화합니다. 일부는 꽃잎이 황색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구요. 수렴제, 위장제, 강장제로 씁니다. 아까 쿠어홀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수렴제가 그런 효과가 많이 가지고 있죠. 우유하고 설탕을 같이 넣어가지고 설사나 이질에 대해서 효과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치료제를 만듭니다. 식욕이나 소화부진도 도움이 되구요. 차를 플랜트로 만들어 가지고 호흡이나 매스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불쾌한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구요. 우리는 방법은 한 컵의 물에 한 티스푼을 30분 동안 우린다는게 공통적인데 마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뿌리는 추침 전 반 컵을 음룡하고 플랜트는 하루 한 컵을 음룡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10분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틴크는 15방울 전후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509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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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